안녕하세요.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. 네, 오늘 먹을 것은 왕돈가스. 왕돈가스랑 스프랑 양배추 샐러드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탄산수에 딸기 히비스커스 한 거예요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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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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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